침대에 누워서 너와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져와 괜찮은 척해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다지 보고 싶진 않았는데 말야 울리지 않던 휴대폰 익숙한 번호가 빛나고 스며시 내려놓으면 또 널 생각해 이렇게 널 다시 또 널 목소리 들으면 참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너 힘들었나 그러니까 전화하지마 침대에 앉아서 문득 생각해보면 너와의 추억이 점점 더 선명해져와 괜찮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너의 번호를 누르고만 있어 몇 번 했었다 치우고 익숙한 소릴 듣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면 나 기다려 이렇게 널 다시 또 널 목소리 들으면 참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 괜찮았나 그러니까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? 응 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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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난 그렇게 널 생각해뒀던 말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 나 그렇게 너에게 하고 싶던 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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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